4차. 저 앞에 주택가 골목길 신호 없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에서 블박차는 다른 차한테 양보해 주고 내 순서가 돼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고당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 차 먼저 보내주고요. 내 순서 돼서 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건너왔는데 꽝... 아니... 아니, 나는 친절하게 내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저 차가 선지님이잖아요. 선지님, 차 먼저 가세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었고 내가 가요? 차 없어요? 물론 화각이 좀 좁아 보이네요. 이제 내가 가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 트럭을 지나치는데 뒤를 꽝! 시간이 꽤 되죠. 내가 저쪽으로 들어갔을 때부터요. 음... 먼저 가시고 지금쯤 내가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네, 한 2.5초는 돼요. 아니, 저런 도로에서 2.5초면 뻔히 지나가고 있는 거 저걸 못 보고 들이받는다고요? 여기서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요. 저 차 양보해 줘요. 양보해 주고 내가 들어가요. 그만큼... 다시... 여기! 아니, 저 브레이킹 좀 못 잡아요? 여기서 내가 저 뒤에 가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빠져나갈 공간이 안 돼요. 그런데 저기서 차가 오더니... 아니, 내가 있을 때 여기쯤 있었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아니,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런데 브레이크도 못 잡고 와서 지나가는 차를... 꽝! 이야... 어떻습니까? 경찰서에 접수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접수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블랙박스랑 CCTV 보더니 상대편 운전자랑 통화하더니 이거 사고 접수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두 분께 다 스티커 밟아야 됩니다. 양쪽 운전자에게 다 스티커 밟아야 할 거래요. 왜요? 일시정지 안 하셨잖아요. 여기에 일시정지 안 하셨잖아요. 어? 그래요? 다시. 여기서부터. 아, 정지 안 했네. 아... 신호등 교체에서는 서양해야 되고요. 주당, 우가 안 보일 때는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모르셨나요? 아니요, 블박차에게 상대편에게도 스티커 밟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우, 노 땡큐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요. 블박차 보험사는 우리 보험사 직원이 하는 얘기. 아, 이거요. 이거 신호등 교체에서 100대0은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100대0 없어요. 6대4예요. 그래서 잘하면 블박차가 거의 빠져나왔는데 들이받았으니까 7대3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와, 우리가 피해자야. 우리가 우측 도로잖아. 우측 도로 우선이잖아. 우리가 피해자야. 적어도 50대50이야. 그래, 너희는 선진입이지. 우리는 우측 도로야. 그럼 same, sa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상대 보험사 중대로 5대5입니까? 블박차 보험사대로 6대4하고 잘하면 7대3입니까? 100대0입니까? 아니면 우측 차우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은 100%가 100대0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블박차도 스티커 밟아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은 스티커 밟아야겠다니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경찰이 접수 안 했어요. 그리고 분심이 거치지 않았어요. 분심이 가면 100대0이 100대0 아닌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분심이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 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대차 100% 옳다. 아니, 블박차 그쪽으로 거의 다 빠져나왔지 않느냐. 뻔히 보이는데 계속 돌아서 때리면 그러면 상대차가 앞을 안 받거나 그러면 나중에 브레이크는 잡아요, 잡기는 잡아요. 아니, 앞을 잘 봐야죠. 이미 블박차가 저 정도면 현저한 선진임이잖아요. 거기로 때린다고요? 경찰서에 접수하지 마시고 분심이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 가세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경찰에 접수 안 하고 그리고 분심이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갔는데 우리 보험사가 못 믿겠어요. 우리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거 100대0은 없어요. 6 대 4, 잘하면 7 대 3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투표 결과 100 대 0이고 한 변호사 100 대 0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험사 직원은 의지가 잘해 봤자 7 대 3인데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원고 보조 참가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준비 서면 아주 잘 쓰셨어요. 준비 서면 이분이 쓰신 거예요. 이거 진짜 모범 답안입니다. 보조 참가 신청서,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원고 보조 참가인 원고 차량 운전자 누구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해서 이 소송에 참가하자고 합니다. 원고를 위해서 참가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는 이거 100 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50 대 50점 합니다. 100 대 0이에요. 50 대 50 되면 저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건 내가 손해배상 제대로 못 받고 내 보험료 할증 내고 그래서 원고를 보조하게 해서 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딱 하면 오케이 됩니다. 이대로 써내세요. 잘 쓰셨어요. 그리고 준비 서면에도 잘 쓰셨습니다. 준비 서면 보세요. 준비 서면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쓰신 거예요. 네, 보세요. 자, 내가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들어갈 때 그 차 없었어요. 다 빠졌는데 저 차가 들어와서 날 들이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 준비 서면 그린 동화책처럼 쓰는 게 최고입니다. 판사들이 언제 블랙박스 영상 보겠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고 아, 그렇네. 그럼 내가 블랙박스 볼까? 그래야 블랙박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쓰면서 이 부분께서 대법원 판결도 하나. 대법원 판결. 우리 대법원 판결은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진입해서 나가는 걸 나중 차가 벙 때리고 그거는 선진입해서 나가는 차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못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잘 쓰셨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이분이 광주, 광영시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광주, 광영시에서 사시는 분이 서울에서 여행되는 사건에 보조차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우와~! 그럼 이분께서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을 제출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018도 18669. 그런데 이게 검사가 상고했어요.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제가 4줄짜리 판결이라고 그러는데요. 딱 검사에서 상고 기각을 본다. 보니까 여기 잘못이 없는데? 원칙 판결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상고 기각이. 딱 이거예요, 이거. 대법원 판결에 제가 볼 때 99% 이겁니다. 퍼센트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이거예요. 올라가면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다는 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기록을 봤더니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잘못이라고 꼬집을 게 없다. 그래서 상고 기각이에요. 4줄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상고 기각한다.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만 보면 도대체 뭐야? 모르겠어요. 그게 소액 사건도 이유가 없고 대법원 판결도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파당하네. 여기서 원심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겠다. 기록에 의해서 살펴보더라도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에서 자유심중주의를 벗어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었다.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 기록을 보니까 기록 넘겨보니까 여기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상고 기각이다.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고해봤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99%입니다. 좀 양보할까요? 95%. 제 마음은 99%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액 사건은 대법원이 없어요. 소액 사건은 대법원에 확고한 판결이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판결이 있을 때는 그때는 대법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소액 사건은 3000만 원 이하는 항소심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액 사건은 항소심이 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액 사건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었어요. 사망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여기 청주지방법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판결 갖고는 몰라요. 이걸 봐야 돼요, 청주지방법원. 2018노 6.17. 고, 노, 도는 형사입니다. 그러면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청주지방법원 판결이에요. 볼까요? 자, 여기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여기에서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일시정지했어야 되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노인이 운전하시는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지나가는 교차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블랙박스 영상은 못 봤습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옆을 들이받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여기 일시정지하지 않았느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천천히 선지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시정지 안 했으니까 일시정지 안 한 것은 네 잘못이다. 그러면서 검사가 사망사고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1심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사망사고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심은 1심이에요.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 일시정지하는 등. 일시정지했어야 되는데 일시정지 안 했다.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거나 또 자동차가 오토바이보다 속도가 더 낮았다. 즉 오토바이가 더 빨랐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끝내는 거 아니다. 일시정지 안 한 것은 잘못이다. 서행 앤드 일시정지였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유죄다. 그런데 항소심은 자동차가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속도가 피고인 차량 속도보다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총두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내가 먼저 들어가고 있었다. 즉 여기 이거예요. 여기에서 일시정지를 살짝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 말이에요. 여기에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좀 멀리 있네, 옳지. 그럼 내가 먼저 가도 되겠지? 가서 가는데 오토바이가 빡! 달려왔어도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동차가 천천히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온 오토바이가 빡! 달렸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갔더라도 똑같은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면서... 아, 이거는 저거네요. 피고인, 즉 자동차원자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내가 일시정지했어도 똑같은 결과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주장이 무죄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금고유열의 집행유예 2년, 준법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좀 깎아달라. 이렇게 항소했어요. 항소심은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맞다. 그래, 일시정지 안 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과연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겠느냐. 피고인은 사고 직전 시속 33km의 다소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때는 오전 11시 40분경이다. 밝은 대낮이었다. 거기에 다른 차가 있었다든가 장애물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시계를 방해할 만한 다른 요소도 없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역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는데. 그러면 쭉 오면서 이미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거. 이미 자동차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오토바이가 나중에 오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시속 45km로 달려왔다. 33km으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45km로 빠르게 달려와서 이미 지나가는 자동차가 옆에 빵! 때렸다. 따라서 시속 45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자동차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자동차의 뒷문, 조소 뒷문을 들이받았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죠. 신호등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써 있다. 이는 그 교차로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시정지에서 혹시 누가 휙 달려올지 모르니까 좌우를 살펴대는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도착을 쑥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신호등 없을 때는 차들이 양보해야 되는 차가 양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먼저 일시정지에서 좌우를 살핀 다음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뒤늦게 온 차량이 그런데 그 차가 선진입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비정상으로 놔두고 차가 빡! 달려올 거. 거기까지 대비해서 내가 먼저 천천히 들어갔는데 나중에 온 차가 빠르게 나를 갖다 때릴 거기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진행한 상황까지 대비해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본 바 같이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뒤늦게 교차로 일어났다. 나중에 왔으면 이미 뻔히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일시정지. 일시정지, 잠깐 멈추는 거 네 바퀴가. 일시정지한 다음에 이 교차로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잠깐 멈췄다가 들어갔더라도 오토바이가 빡! 와서 내리면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거. 그것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무죄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에요.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무조건 되고 잘못이다. 저도 이 사건, 청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을 때 아, 그거 일시정지하지 않은 거. 그것이 시비그래될 것 같은데? 일시정지해서 오토바이가 어디쯤에 오는지 오토바이가 혹시 가까이 오고 있었으면 저 차가 계속 달려주지 못하니까 빵!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 그래서 이거 대법원 가면 이거 유죄로 바뀔 것 같은데? 저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블랙박스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상황은 블박차가 들어갈 때 오토바이는 상당히 멀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박차가, 아니, 자동차가 선진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못 보고 빵! 때린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 사건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원래 사건이요. 이 사건 다시 한 번 보시죠. 조금 전에 보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 무죄 판결이 선고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사건. 이거랑 비교해 보시죠. 가겠습니다. 속도 안 빨라요. 일시정지를 안 했어요.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가서 선진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는데 쫓아서 때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대법원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해서 벌금 무죄예요. 당연히 백박돼야 되겠죠. 일시정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다 잠깐 여기서 그래, 여기서 바퀴 4개 잠깐 스톱 했다가 출발! 그거 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무슨 차이. 당연히 100 대 0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50 대 50. 우리 보험사에서는 6 대 4 내지 7 대 3. 어젯밤 늦게 변호사님 판결 받아왔습니다. 어? 판결? 어떤 판결일까요? 어떤 판결일까요? 상대 보험사는 50 대 50. 우리 보험사는 6 대 4, 7 대 3. 경찰은 둘 다 스티커! 그랬던 사건인데요. 경찰에 접수는 안 했고요.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어젯밤 11시 26분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야근하는 바람에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9일에 당했던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100 대 0 돼야 되는데. 제가 100 대 0이라고. 저건 100 대 0인데 했는데요. 일시정지가 무관하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우와! 100 대 0 받았습니다! 100 대 0 받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도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방송 참고에서 보조 참가 신청서도 제출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조 참가인으로서 준비 서면도 써냈고요. 아, 값진 경험을 쌓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후련합니다. 옆에서 뒤쪽을 들이받고 이미 빠져난 차를 들이받아서 쫓아서 받아놓고서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50 대 50이라고 우기던 상대 운전자. 아이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우측차 우선이라면서 블박차가 잘못이 더 크다고 우겼던 상대차 보험사 직원. 그리고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교차로 사고는 100 대 0은 없다. 60 대 40이고 잘 받아봐야 70 대 30, 70 대 30 나올 거다라고 말했던 우리 보험사 직원. 변호사님 방송에서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따끔하게요. 여기서 무엇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보험사 직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사 직원입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 100 대 0은 없다? 머리에 털 나고 100 대 0은 없다? 아이고, 머리에 털 났을 때 그때는 원시 시대 때죠.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는데 CCTV가 있는데. 내가 먼저 천천히 교차를 들어가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천히 받아들여서 나 빠져나서 뻔히 보인다 와서 그냥 들이받는다고요. 이게 100 대 0이지, 이게 뭐가 100 대 0입니까?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여러분들이 혼내주세요. 이제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를 하면 무조건 60 대 40. 아이고, 제발 그런 소리 하들들들들들들들 마세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다. 아직 항소 기간이 2주가 남아 있어요. 상대가 항소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항소하면 더 좋지요, 뭐. 더 좋지요. 신호 없는 교차로 100 대 0 항소심 판례가 하나 더 쌓이가 될 거니까요. 제발 좀 항소 좀 해 주세요, 상대 보험사. 제발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이 사건 100 대 0은 블박차 보험사 때문에 100 대 0이 아닙니다. 블박차 운전자 분께서 본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시고 본인이 준비성 면에서 상세히 써내시고 본인의 대법원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그 판결을 그림책처럼 써내시고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래서 본인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본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측차 우선 아이고 하들들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도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경찰, 순찰차는 전부 다 안 보내는 일시정지 했다고 합니까? 아니, 딱 봐서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빼라, 그럼 빼. 일시정지. 일시정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상대차가 앞으로 안 받기 때문에 사고 난 거죠. 아니, 이런 데서 일시정지하는 거 다 딱지된다고 하면 와... 딱지 엄청... 와... 지금 딱지 인쇄하는데 엄청... 이야... 인쇄하기 바쁠 것 같아요. 이제는 교통조사원분들도 이런 법원의 판결을 좀 보시고 대법원 판결도, 청주지방법원 판결도 그런 것도 공부하시면서 일시정지 때문에 일어난 사고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 신호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신혼동원교찰에서 서행해야 된다. 그런데 일시정지 안 했다. 너도 딱지된다? 하...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이러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아까 보세요. 오토바이 사망사고인데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지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기지 마세요. 100 대 0은 100 대 0입니다. 이 사건, 우리 블박차 운전자 분. 저랑 많이 친해졌어요.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그런데 이분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멋진 판결 만들어주셨고요. 이거 변호사가 한 거 아니에요? 보험사직으로 하는 거 없어요. 소장만 내고 별로 안 해요. 이분이 다 하셨어요. 물론 보험사에도 준비서문 써내고 그렇겠지만 이분보다 잘 써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은 왜 잘 써내셨을까요? 왜 열심히 잘 쓰셨을까요? 내 일이니까. 보험사직으로는 사건 많잖아요. 아이고, 100 대 0이 나오든 100 대 0 안 나오고 6 대 3, 7 대 3 나오든 관심도 없어요. 내 일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억울한 사건은 이분처럼 직접 보조차인가? 이분은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광주광역시에서. 그런데 저한테 나중에 변호사님,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한 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교통비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소송 비용 될까요? 아쉽게도 그건 소송 비용 아니에요.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그리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보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통비,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을 받지는... 이분은 그것도 소송 비용으로 생각하시죠? 소송하면서 왔다 갔다 한 그런 비용이니까요. 하지만 그 비용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값진 판결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별 내용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100대0 판결문 올립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조금은 아쉬운. 판결문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소 1108563. 원고는 큰 보험사. 원고 보조 참가인 블박차 운전자. 질문자 분이세요? 피고, 중간 정도 가는 보험사. 지난 7월 9일에 선고됐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만 4800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라. 주문, 이만큼 줘라. 청구치지, 주문과 같다. 즉 청구한 액수를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100대0입니다. 여러분, 소액 사건은 100대0이라고 글씨가 어디 없어요. 그건 이거 보시면 돼요. 청구치지, 주문과 같다. 이게 100대0입니다. 이 분하고 저하고 글을 얼마만큼 많이 주고받았을까요? 한 번 보실까요? 허허허허허허... 지난 1월 12일부터 7월 15일 어제까지 여기 보세요. 35번, 3번, 23번, 7번, 3번 그러면 33, 36, 70일! 70, 70번 이상 저랑 같이 글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만들어낸 값진 판결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판결을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두 개씩 쌓아가겠습니다. 이 판결이 그 주촛들이, 이 판결이 그 주촛들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보조 참가 신청 이렇게 하는 거다. 보험사한테 뵙기면 안 되겠다. 직접 내가 싸웠다. 소송하시면서 힘들었던 내용. 또 보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잠잠해진 다음에 꼭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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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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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